참고로 마지막으로 이것만 알려주면 갈게요 저한테 필요한 것도 알려줄게요 저한테 이미 있는 건 X예요 이거 다 있고요 요거 필요해 그리고 여긴 다 있어요 유로패목 살 필요 없어 아메리카컵은 없는 게 많아 요런 것들 있으면 좋죠 이거 없지 이거 이미 있지 그래서 일단은 아시아컵을 먼저 산 다음에 아시아컵에서 물팔러가 뜬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컵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보이시다 좋아 갑시다 갑니다 제꺼는 뭐 양이 적으니까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소환사도 가볍게 결과물은 무겁게 Pick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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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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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신비에서 나오는거 별로 안좋아요 저는 오히려 신비에서 번개 안치길 바래요 어? 비담이나 전설에서 뜨도록 안치길 바래요 예 저는 신비에서 번개치면은 나는 울꺼야 어? 어? 울꺼야? 여기 색종에서 번개치면 울꺼에요 자 안치면 좋지 하! 하! 안치면 비담을 치겠지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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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! 어이! 좋다! 번개 다치고! 어이! 아이씨! 번개치면 안된데! 아이씨! 아 번개치면 안된데! 비담을 치야된데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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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또쳤네! 아이씨! 이러면 안된데! 아이씨! 왜이런거야! 어? 자! 하! 자! 이번에 물줬소! 야 이거 진짜 치면 안된다! 어? 저거 치면 안돼! 하! 뭐 물팔라 이런거 나올거 아니면 치면 안된다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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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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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잇! 아아! 또쳤어! 또쳤어! 아! 진짜 왜이렇게 많이치냐! 어? 공개 되게 많이치네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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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잇! 자! 자! 어쨌든 거지가 없어요! 뭐 괜찮아! 어? 에이! 뭐! 어? 어? 신비 이거 몇장 별장 안됐잖아! 어? 몇장 뭐 한 3,40번 했나? 뭐 얼마 안됐죠! 어! 여기서 뭔가를 바라는거는 사실 무리가 있었고! 자! 비담! 비담에서 뭐 쳐야돼? 어?! 비담에서 레알 쳐야됩니다! 비담에서 레알! 어? 레알 마드리리하게 쳐야됩니다! 스읍! 자! 신비... 신비에서 번개를 좀 치긴 했는데 그래도 자 암드나 자 암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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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핫 자 번개 번개 한번 치면 좋겠다 번개 한번 자 암드 암드넌큰 자 자 암미 자 빈미 빈미 희야 자 자 자 검은정자 원펀맨 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검은정자라고 자 마지막 한장 희야 알티네 벌렘 자 이러면 전제 자 전설 전설 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? 어? 잠만 그래 그래 제꺼 제꺼 전설은 영상 없이 갑니다 자 아씨 아씨 자 누드 못보겠네 자 제가 안보고 깔테니까 어? 뭔가 뜨면 말해주세요 아씨 아 아 자 풀오프 자 풀오프 풀오프 뭔가 뜬 느낌이었는데 자 한번 더 저 저거 숨으신 분들 되게 답답해 저거 사실 탈이 아니거든 하 번! 아 잠시만 전설이었죠? 번개 자 암쏘죠 자 해스터리 라니 미경 하나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자 이번엔 진짜 어? 이번엔 진짜 하 뭔가 뜨면 추천 추천 누르세요 에? 아무것도 안 떠서 추천 소리 안 들리면 안 나온 줄 알고 다시 돌볼게 자 쿠쿠오프 쿠쿠오프리마님 추천 지침 말고 자 하 나왔어? 나왔어? 뭐 떴냐? 안 떴네요? 자 자 아이씨 자 이렇게 추천을 어? 모으는거지 쓰읍 자 한장한다 자 자 에스더블씨 작년에 그 쓰레기팩이랑 다르다 어? 어? 자 하나한다 하나한다 가자 자 자 시커먼 화면 자 어? 아이씨 깜짝이야 자 호박 호박과 리치네요 자 자 리치 가면 돼 리치 자 리치 사트라 멘도롱9301 볶음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하 아쉽게도 아시아 퍼시픽 팩 하나 더 사야겠네 물팔라 네 물팔라가 떴어야 되는데 하나 하나 더 사야겠어요 자 후딱 물팔라 뽑고 아메리카로 넘어갑시다 자 어? 어? 허이짱 자 가냐 가자 가자 도타 도타 anne 도타 어? 그 얼마나 기다렸던 어? 물팔라 드디어 드디어 나왔네 자 이제 물팔라 나왔구요 자 이제 에노구아라이엔지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노부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메리칸 갑니다 자 이제는 어디보자 불두루나 불팔라? 요 둘 중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물 때문에 솔직히 뭐 나오면 좋고 안나와도 뭐 그렇고 자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자 불도루 자 이마에 초승달 달고있는 저놈 포청천 판관포청천 띵띵띵띵띵띵띵띵 카이폼유허 마우진티엣 디메우스 민중치엣 짠 짠 짠 짠 창풍아호지엣라이상조 왕창허마한 라이상제 모메이드 자 모메이드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자 일단 모메이드 하나 나왔고요 몇 장 남았지 이제? 2장 남았나? 2장 남았네? 자 다시 한 번 아메리카 컵 포청천 한 번 가볼까? 나도 포청천 하나 가져오면 이제 빨스리방대 할 수 있는데 신나우스 링쉐시단 띠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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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라 아~~ 자 스나이퍼 아 근데 스나이퍼는 시작하면 되니까 어 스나이퍼 시작한거 좀 힘들었거든 좋아 좋으니까 좋아좋아좋아 괜찮아 괜찮아 어? 아니 난 솔직히 지금 어? 어 고메 고대하던 물팔을 얻어가지고 기분이 매우 기모짬으로 더이상 안나와도 사실 여한은 없어요 자 간다 마지막 한장 자 이제 마지막 한장 자 안나와도 대박이고 나오면 초초초초 대박 자 마지막 한장 판관포청천 자 이열 산스 우리우 찌파 짜우슈 흐아 라이라이라이 자 라이라이라이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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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이거 어 근데 뭐하지? 4성 스작도 이거 둘 다 안됐는데? 닌자도 필요하고 하프도 필요하고 하프 하프랑 닌자 둘 중 어느가죠? 하프? 하프? 좋았어 좋았어 이제 다 3장 다 3장 다 깠어요 저거 Toon 자 와이리졌노 와이리졌노 물 팔라 아까 떴네 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아 한장더?! 한 장 더, 한 장 더? 오케이? 자 아메리카, 나와 좋고 안 나와 좋고 뭐 이젠 뭐 아무 티도 않아 자! 가자 가자 가자! 어? 팔라가 또 좋구요 어? 제가 또 방송하다 보면은 그 뭐냐 게임하다 보면은 제가 좀 제 주관이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게임하다가 내식대로 플레이하지 않고 어? 내식대로 룬을 주지 않고 꼭 시청자들 말 듣고 룬 바꾸고 전략 바꾸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여러분들의 제가 방송하면서 어? 곧? 그 말은 곧? 제가 팔랑귀란 뜻이에요 팔랑귀? 팔랑귀면은 팔랑딘이 많이 뜨죠 팔랑딘이 많이 뜨죠 그러므로 저는 불팔랑 먹을 겁니다 자 자 불팔랑하자 팔랑디 팔랑디 자 차카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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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디 I don't understand anything you are saying but it's 엔토리스티 아아 땡큐 땡큐 자 불차크람 불차... 불차크람을 뽑았을때도 하는 노래가 있지 어? 띵띵띵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오빠 차 크람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아!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에이! 빨리 나와 자 오케이 아우 이제 뭐 남은 대포 뭐 내 대포 아주 그냥 흥했죠 어 내 대포 아주 그냥 흥했죠 이제 뭐 자 하지만 아직 대법이 대법이 아직도 여러 번 남아있죠 아 그 말 아니에요 남은 분들 저만큼 뽑아드리겠습니다 어? 비사나님 계세요? 사나님 계십니까? 원래 어?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텐션이 최상급일 때 더욱더 잘 뽑는다는거 기분파라는거 자 사나님 준비됐나요?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대포 끝났구요 제 기운을 받아서 레전드 다시 나온데 다시 나온데다가 제가 제꺼 비단 안쳤으니까 비단 번개까지 예약합니다 일단 자 자 그러면 초대서님 오늘의 초대서님 이분 요즘 핫하신 분이죠 곽철용씨를 모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 자 이분이 이분이 뭔가를 하지 않아요 예 뽑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철용씨는 서머어조를 해보신적이 없을거 같으니까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? 예 예 신이암님 추천 감사합니다 팍! 갑니다 자 자 흥! 핫! 자 두장만 해보게 두장만 해보게 자 야아아아아아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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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달건이 생활을 열일구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백 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하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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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자 리듬화에게 모셔야죠 짜파게 짜파게 자 각오일 각오일 좋아요 자 에이전트 에이전트 많이 나오네 야 이거 뭐 바로 위시 하나 뽑고 시작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네 아니 위시가 면역노였어요 진짜 면역노였는데 바로 나온거야 두 장만에 두 장만에 나왔다니 중요해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또 나올 수 있어요 부른디 부른디가 흔히 불운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전혀 불행하지 않습니다 또 떠오르면서 또 본게 있다 조봉게 또 본게 불 커벌 불이 많이 나오네 설마 또 불 아까 나온거 아니야? 불 팬터 불 속에서 뭔가 일을 앱같아 안나오네 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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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잇 추천감사합니다 하잇 하잇 자 심리 다갔어요 자 뭐 85장 물선이 나왔습니다 이정도면 뭐 야이 너무 잘나와서 땀이 나네 하잇 자 이거 진짜 사고하면 칠거같은데 오늘 오늘 전원 대박 반할거같은데 하잇 어? 편하게 뽑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풍신수까지도 뽑고 갈겁니다 예? 어? 곽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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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? 지금 물선이 한 마리 나왔는데 그냥 이걸로 끝내요? 곽철용 묻고 더블로 가 에잇 묻고 더블로 가라고 하십니다 에잇 자 두 마리 갑시다 핫 핀 핵 Gee 핫 핫 핵 핵 핵 핫 핫 핫 じゃあ 각소 각소 열두장 남았는데 자 핫 же 풍신수가 뜰수있습니다 풍신수가 뜨면 풍신수가 뜨면 제가 이 풍신수 좋은데 쓰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희엣 희엣 일단 꽉 찼구요 흠 흠 희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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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! 하얏! 아 이분... 어? 지금 곽초룡 선생님 이거 사진 아닙니다?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? 예? 어? 히! 비용이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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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만하지 밖에 도움부터 챙겨라 비용이 자! 비용이 자! 비용이 자! 없는 거일 수 있죠? 어? 없는 거일 수 있죠? 그만하자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더해도 될 것 같아요 어? 저.. 참고로 저도 없습니다! 저한테 나왔으면 전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님 또 좋아하실 겁니다 이거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공상이 크거든? 자 또 치면 대박이고 자 마지막 한 장 하잇 사나님 저 있는거에요? 저거 아까 그 자 일단 비단먹에 치긴 쳤습니다 없는거에요? 없는거 좋은거지 좋아 일단 물선이 나왔고 비단번개 영던이지만 없는거 나왔다 했어요 이정도면 일단 이 초 대박입니다 여기서 끝낼까요? 네 떠보러 갑니다 떠보러 갑니다 다시 자 자 저설 영상이 없습니다 자 물시피드 오케이 오늘 곽철용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법에서는 영상이 없어요 렉 걸려서 뺐어 그냥 자 대신 대신 여기 곽철용 선생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곽철용 선생님이 딱 보고 계시면은 무조건 오성이 떠요 어? 자 자 마지막 한 장 갑니다 자 묻고 더블로 가 한번만 더 해주시죠 묻고 더블로 가 오케이 자 자 갑니다 하잇! 자 맞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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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자 불마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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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자 묻고 더블로 가시는 곽철용 선생님과 함께하는 대법입니다 자 SWC소환서 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유럽! 유럽 맞죠? 잘못 읽으신거 아니죠? 아시아? 물선이는 먹었고 어... 어느게 좋으려나? 아시아? 아니 뭐 여기는 전부 다 알짤배기들이야 아메리카가 조금 그렇긴 한데 아시아랑 유럽은 진짜배기들이죠? 자 아시아 아시아 맞죠? 갑니다 자 마지막 한장 자 여기서 대미를 장식할 수 있을 것인가? 자 마지막 한장 고고고 고고고 예스! 마이론! 호박? 호박? 아시아팩은 근데 진짜 호박만 나오는 것 같애 호박 필요하세요? 리치 아니면 호박? 좌우가 바뀌긴 했죠 블리치?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정도면 잘난 것 같애요 물선 일단 위시였던 물선이 나왔다는거에서 일단 게임 끝난거죠 어? 물선이 딱 떴잖아 이렇게 여기서 이 게임은 게임 끝난거야 어어 그냥 바로 대응이야? 어? 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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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